음악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면 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감사한 것이 뭐냐면 31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린양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31년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갔었을 때 거기에 40대여진 선교사님께서 목회를 하신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교회가 없어서 가정교회로 하루 종일 열 군데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더라고요 밤 늦게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한군데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 당국에서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예배를 딱 이 첫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감격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교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뉴욕 어린 양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 주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양교회 단임 목사가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복해하면서 이것만큼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기에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폐하가 되어주고 주님만 흥하게 되어지기를 원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 질문하셨어요 마트문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루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 때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탄생할 때 거기에 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창립 31주년 맞이하는 우리 어린이한 교회가 고백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한 교회 예수님의 교회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어린이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교회죠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부는 일이 하늘에서 부러지리라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단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바로 이 왕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는 지금까지 수 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교회는 승리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오늘날 수억 명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소를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스탈린과 같은 악독한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해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저 북한의 3대 이 김씨 일가가 정말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이 성도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지하교회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제일 마신 날까지 그날이 가까우며 가까울수록 마귀와 저크리토의 세력은 교회를 바로 총 공격할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할지라도 공격할지라도 우리끼리 힘으로는 바로 무너지겠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만위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이길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이로다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들이 누구하고 싸운답니까 어린 양과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라는 거죠 바로 또한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바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어린 양 대신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그들은요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원수 사탄 마계 이 권수에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만 붙들면 머리 대신 그 주님만 붙들면 만주해 주이시고 만왕의 왕 대신 그 주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부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소를 붙드는 운동이 부응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서 바로 삶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 뭐 사업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들이 혹시 있진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거기에다 마음두지 말아야 될 것 엉뚱한 데다가 바로 내 힘을 믿고 물질을 믿었을 때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집니다 삶의 우리의 환경이 바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능해졌던 사람이 유능하게 되어지고 무력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마치 좋은 전자기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콘센트에 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런 무기력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콘센트에다가 이 전기만 연결이 되어지면 다시 그 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성도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훈련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없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 성도가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 안 돼도 건강한 교회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크면 뭐하죠 그 안에 정말로 이 소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그 교회는 병이 들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같은 교회는 가능할까요? 천국과 같은 어린 양 교회는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저는 어렵다 어려워 성경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 어떻게 교회가 천국 같을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전능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말씀하지 요구하지 아니하세요 능해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기적 많았죠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이 나사론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이 베드로가 정말 설교할 때 5천명이 주님 앞에 돌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이 오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들은요 오늘날도 조금은 있어요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 지금도 정말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승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얼마 후에 일어나죠? 여러분 얼마 후에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얼마 후에 이 베드로의 이 5천명이 죽게 돌아오는 설교로 할 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직후에 몇 달이 안 되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얼마 안 됐어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지요? 믿음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의 문제보다도 내가 성령으로 지금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안 좋은 환경에서 바로 있었던 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천국과 같은 초대교회를 만들었다면 오늘 또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다 속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천국과 같은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47주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할 수 있죠 예언할 수 있죠 신여의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42절부터 4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달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축해서 구원 받는 사람을 달마다 더하시니라 성령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바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 중에 기적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연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고 바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벌에 차이가 있고요 직업에 차이가 있고 또한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고향도 다르고 참 보면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 교인들의 신앙생활 그 스타일이 다른 것을 이렇게 글로 남겨놓은 걸 제가 읽어봤는데 수궁이 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달구지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소각근은 달구지 아시죠? 그런 교인이 있대요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하여튼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연 같은 교인이 있대요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그 잘난 척하는 사람을 가리죠 그러나 실상은 작은 실에 메어가지고 높이 오르지도 못하고요 언제 그 줄이 끊어질까봐 바로 위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또요 고양이 같은 성도들이 있대요 고양이는 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칭찬해 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이처럼 칭찬받기만 좋아하고 누가 살짝 건드리면 그 발톱으로 얼굴을 핥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공은 둥글하면 좋은데 럭비공 보세요 이게 타원형으로 생겨가죠 이 공을 던져서 떨어질 때 어디로 이게 튕길 줄 몰라 이쪽으로 튕길지 저쪽으로 튕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내용 불 같은 성도가 있답니다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쑥날쑥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 듯 하다가 또 없고 기도하다 말고 봉사하다 말고 교회 나오다 안 나오고 바로 이렇게 그런데요 반석 같은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권한을 받으나 누가 이런 소리 하나 저런 소리 하나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아멘입니다 주님 교회의 신앙에 이 신앙생활한 모습이 다양해요 이 자리에도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5천명이 새가 죽으러 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아침에 5천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답니다 이 말은 한마음이라는 게 봐요 하나의 마음이고 한뜻은 바로 생각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반대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같은 가족이 되어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윤리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 바로 이것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들어가면 이 마귀가 가정에 들어가잖아요 부부 사이를 이간지시켜요 분리시켜요 그리고 부모와 형제가 이 자식간에 분리시킨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보면 오래 다닌 분들하고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성도들하고 또 하나가 잘 안 돼요 또 젊은 분들하고 다이가 드신 분들하고 또 하나가 잘 안 돼요 교회가 또 출신을 따진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 이력서를 딱 내면은 그 교회는 바로 이런 영남사람분들이 출신이 많으니까 아예 이력서를 뺀대요 거기는 바로 이 출신 질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세요 우세요 우신단 말이에요 저 십자에서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 살고 돈이 많고 그래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커지면 1부, 2부, 3부 어느 교회는 더 많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2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2부에 나오는 성도들이 2부에 나오는 성도들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시장에 신방을 가셨답니다 그런데 갔더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가니까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그 두 사람이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도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거 위험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 깨트려 버려요 지금 저분이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또 저분이 같은 부부인지도 모르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정말로 임하셨을 때에 바로 하나 됨을 그 성령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키래요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어린 양 교회에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하나의 지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분의 하나님과 한 분의 성령 안에서 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 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문명이나 국가의 몰락은 90%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으로 몰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비 토인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라의 흥망성세를 논하는데요 21개의 문명 중에서 여러 학교의 문명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라는 거죠 팍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그 천년의 그 역사를 이뤘던 로마는 바로 외부의 어떤 공격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원인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진시황은 북방에 있는 그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 역사의 길이 남은 그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저 우주에서도 그 만리장성이 보인다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이없게도 그 내분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이 되어질 때 마귀는 여러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바로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하는 척이지요 내 안에 그게 안 된다라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이 학교에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을 때 바로 이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뉴욕에 와서 필라델피아에 거기 뮤지컬 공연이 있잖아요 기독교 뮤지컬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하는 그 마을이 아미시 말이잖아요 아미시 마을 제가 그 아미시 마을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아미시 사람들 본래 16세기에 스위스 개신교 신자들인데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당시 신앙의 그 핍박을 받게 되자 독일에 걸쳐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약 500년 되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사는 거죠 이들은 현대 기술 문명을 거부하고 경건한 신앙의 방식과 가족 중심의 삶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신에 마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고요 그렇게 또 옷도 단순한 이 검은 옷 소박한 옷만 입고 성경과 공동체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가족을 중요시 했다라는 이 아미시 사람들은 보험이 없대요 가족 중 하나가 사고가 나면 마을 전체가 다 돈을 모아서 지원해 준답니다 이 모든 일을 서로서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를 연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이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옆집, 뒷집 모두가 함께합니다 양로운이 없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같은 아버지로, 어머니로 섬기기 때문에 양로운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니까 서로서로 돌보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같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시 사람들은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성공을 믿는데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성공과 행복과 바로 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행복은 얻는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은 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미시 사람들은 자기 한 사람을 성공하고자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나보다도 가족을 먼저 나보다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뭐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녀들이 부족해도 부모가 희생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편기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취를 위해서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바로 자기의 가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되어질 때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할 때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면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1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때 오로지 기도했다라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기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 번에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는 그 주님을 따른다 했지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한 것을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보세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의 종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말렛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에 그 아말렛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팔이 내려올 때에 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정말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을 들어줍니다 한 팔을 잡아서 들어줍니다 그 아론과 훌이 가만히 들어줬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도 양팔을 들어주면서 같이 중고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만 하자 세상에 말은 다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라는 것 사람의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입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만약에 되어진다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요 믿음을 갖게 하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입이 근데 이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면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낙심시키고요 절망에 빠지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해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인간적인 입은 꼭 다물고 기도하면 바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이 입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의 치부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조금 안 달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우리의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마음 아파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어린이 학교에 처음에 부임해 와서 우리 김스탄 목사님하고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실 때 우리 어린이 학교회가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통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통이 돌이 되셔서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모통이 돌이 되어서 유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통이 돌이 되어서 이방인의 이 교회를 세우는 그 모통이 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요 모통이 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통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 안에 있었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모통이 돌의 역할을 감당해서 지금까지 31년 동안 이 교회가 세워준 줄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신 계획이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에요 바로 나는 지금까지 저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 천국과 같은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장래 3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화해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보다도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질 때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어 우리의 32주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전의 모통이 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전의 모통이 돌이 되어서